요즘 어딜 가나 화두에 오르고 있는 K부동산 과연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니 공공기관이 투자한 탄탄한 기반의 서울 리츠 행복주택 서울 리츠는 지난 4월 2021년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8월 27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서울 리츠란 무엇일까요?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이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 수단이었으며 선거 때마다 핵심적인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는 물론 건설 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모델이 바로 리츠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리츠 1호 출범을 시작으로 토지를 확보해 리츠에 임대해주는 것은 물론 리츠 설립과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이자의 차익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출자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저렴한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등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수익을 낼 수 있어 모두가 윈민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 리츠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꺼북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입주 자격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서울 리츠 관련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청약 신청은 SH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니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